상식이 없어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무식한 거예요. 최근에 여기저기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아는 검사라는 사람은 적어도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어느 정도 지능들이 못 가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윤석열 씨 요즘 한우 보고 다니는 거 보면 저런 사람이 아무리 법밖에 모른다 해도 저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도 모르나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오늘 특히 발언 중에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그런 말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딩을 보면 세금을 전체 단 하나 주려면 왜 걷냐 이런 말은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체계나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이 볼 때 되게 기가 찼을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사법고시 폐지하고 로스콜제도로 전환하자는 얘기는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의사에 대해서도 의대에 묶어두지 말고 다른 전공을 한 다음에 의전원에 가자 하는 얘기 많이 했었고 의전원은 지금 의대하고 의전원 시스템은 그렇게 잘 순조롭게 묶여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법고시는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의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입시험 공부만 하고 교과서만 공부하고 대학 들어와서는 들어가자마자 고식 공부를 시작을 해서 무슨 교양이니 인문학적 교양이니 사회과학적 상식이니 이런 거 다 버리고 법점만 가서 달달 외워서 그래서 합격하고 그리고 검사나 판사가 돼가지고는 사람들을 재판하는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본만 봐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재판하고 이게 과연 재판이 인간적일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충분도 그렇고 윤석열 씨는 바로 그 세대니까 그래서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한국 문화 자체가 로스쿨을 만들어봤자 또 대학교 내내 로스쿨 입학시험을 공부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문제의식은 분명했어요. 남을 재판하고 법을 적용하면 법만 알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민, 동정심, 억울함 왜 그랬는지 그걸 모르니까 배고파서 빵 훔쳤다고 징역 몇 년씩 때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빵 좀, 장발장 같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재벌들은 황제 노역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혹형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자고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던 거라고 문제의식은 그랬어요.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윤석열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상식이 없어요. 무식한 거죠. 세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세금 걷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안 걷으면 국가가 유지가 안 돼. 국민은 또 납세의 의미가 있잖아요. 의무를 떠나서 고대 국가에서부터 이 지상의 국가라는 체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국가는 곧 세금 걷는 거였어요. 세금 걷는 주체가 국가였어요. 걷어서 문제는 세금을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를 왕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이 잘 살도록 어떻게 좀 치산치수를 하고 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고 이런 데 쓸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기본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대 국가가 오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국가는 늘 세금을 걷었는데 이거 어떻게 쓸 것인지 지 맘대로 왕이 쓴단 말이야. 그럼 세금 낸 백성들은 자기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걷어버리고 사치스러운 궁궐을 호화로워 짓는데 재정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원군이 한 일이 있잖아. 원납전, 당백전 걷어가지고 경복궁 중권하는 데 쓰고 이러면 백성들이 불만이 하늘에 닿았고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국 명예혁명 당시에도 그렇고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도 그렇고 조사 세금 내겠다. 그러나 대신에 대표를 보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의 대표를 보내서 감시하게 해달라. 이게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근대의회주의의 시작이에요. 국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애초에 세금 때문에 만들었죠. 어느 나라에서나.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세금을 내서 왕이 세금 쓰는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회를 만들었던 거야. 국회 주선 총무가 그래서 예산결산 처리인 것도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세금 관련 업무에요. 예산결산 처리. 행정부가 쓰지만 국회의 동의, 국회의 감시하에 쓰도록 해놓은 거야. 그게 대표가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원래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설량, 입법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납세자 대표예요.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 영화보면 가끔 그런 얘기 나와. 경찰한테 수사받는 사람이 당당하게 난 납세자요라고 얘기해요. 납세세금 안 내는 사람은 어디에 수사하는데 난 납세자요라고 얘기한다고요. 유권자보다 더 강한 개념이 납세자예요. 세금 내므로서 시민권이 비로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원칙이 근대 국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다면 전부 법이야. 법 없이 내는 세금 없어요. 어떤 부가가치세를 내든 소득세를 내든 다 세법에 정해진 대로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법을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이거를 적게 걷고 많이 걷고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법을 바꾸기 전에는 세율을 못 바꿔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이 정부에서 종부세 말고는 법을 바꿔서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으로 해야 될 문제들을 그런데 쓰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지출은 법으로 지출법이 어떤 것들은 법으로 지출하게 돼 있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그게 감시하에 지출을 하게 돼 있어요. 세목을 정해서. 지출 항목을 정해서. 그러니까 쓰는 것과 걷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걷는 건 항상 법으로 걷고 그렇죠. 쓰는 건 행정적 재량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줄 바에는 안 걷는 게 낫다. 이거는 근대 국가의 작동 원리 근대 의회주의의 원칙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본래적 의미 가장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 민주국가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법대로 내는 거야. 법대로 걷고 행정 재량으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홍남기 씨의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어. 말이 안 돼. 재정운영은 정치 논리에 따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 재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예요. 낙세자 대표라는 국회에. 예산결산 유형. 국회가 결정하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급한 데부터 쓰고 필요한 데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쓸 때 국회에 쓰고 나서 결산 보고서를 해야 되고 예산을 짤 때부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행정부가 만들어 만들면 행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최종안을 결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시에 붙어서 검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의대 가서 의사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 최상물장 다 아는지 알아요. 국영수 잘한 거죠. 이 보험가에서 도는 이야기가 있어. 보험. 보험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직종이 의사래. 늘 진료실에만 있고 아는 거라고는 의학밖에 없고 다른 공부를 안 하니까 안 해도 사는 데 지장 없거든. 그리고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의사와 검사의 공부제의 뭐냐면 자기가 직업상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생각해. 의사가 한마디 하면 벌벌 떨어. 거역을 못해. 아무리 지체가 높고 뭐 한 사람이라도 의사 앞에 가면 순한 양이야. 아니 종처럼 돼버려.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무슨 말이라도 큰일 잘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네요. 그렇죠? 의사의 말이 곧 벼벌. 뭘 먹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라고 하면 그거를 정말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의사 말은 잘 들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만 평생 대고 살아면 자기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절대 신이라고 생각해요. 검사도 마찬가지야. 앞에 앉은 사람은 검사 수사받는 사람들은 의사 앞에 있는 환자보다 더 심해. 거의 노예야. 검사의 기색 한마디, 눈빛 한마디에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사람이랍니다. 검사의 표정이 살짝 비웃는 표정만 지어도 이 사람은 심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을 평생 만나고 살아왔어. 자기가 무식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 대부분의 일반 직업인들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핀잔도 듣고 반론도 듣고 욕도 먹고 서로 그렇게 욕하고 욕먹고 비판하고 비판 받으면서 뭔가 이제 절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요. 아무튼 사람들 그게 아니거든. 그런 일은 오히려 드물어. 자기들 선배 만날 때나 그렇죠. 이럴 때나 이제 가끔씩 그런 핀잔을 듣지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속으로는 아니겠지만 겉으로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몰라요. 그렇겠네. 그래서 요상결책에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 공부했다지만 가장 기초적인 공부는 안 한 거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애초에 안 걷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세금 조세의 작동 원리 국가의 작동 원리를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죠. 그럼 언론이 어떻게 써야 돼. 이 사람 검찰만 하더니 정말 국가 운영의 기초도 모르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써줘야지. 그렇죠. 대통령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비판적 기사도 나와야지. 써줘야지. 그런데 안 해. 그럼 이제 저렇게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동안에 무슨 세금만이 걷어서 나라 망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보금인 것처럼. 들리죠. 국가 운영의 기본을 모르는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라도 얘기해야죠. 그 사람 생사람 잡는 데는 유능했을지 몰라도 생사람 잡는 데는 유능했을지 몰라도 국가 운영의 기본이나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하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가 정치에 임몬함으로써 자기 아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건 사람이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잘 못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오랜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 오랜만에 오른 일에 위배되는 일을 한 적이 있으면 일단 신호위반 자주 한 사람들은 누가 교통신호 교통 질서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잘 욕을 못해. 양심이라는 자기 수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게 사람이거든요. 음주운전 많이 한 사람이 음주운전한다고 하는 건 그게 양심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해요.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양심 없는 소리가 얼마나 뻔뻔한 얘기인지 본인은 모르니까 하는 거야. 항상 남의 잘못 남의 흠을 작은 흠도 잡아서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중재로 만들 수 있고 인턴 증명서나 표창장조차도 생각해보세요. 표창장에 도장 찍어줬다. 인턴 증명서에 도장 찍어줬는데 시간이 안 맞는다. 실제로 했을 시간하고 여기 인턴 활동 확인서에 찍힌 시간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기소했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때렸습니다. 최강욱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턴 증명서 도장 찍어줬다고. 자기 봤는데 인턴하는 거 봤는데 그런데 이 유성렬 씨 부인 박수학의 논문을 한번 봐요. 유죄. 멤버 유죄. 아무데도 없는 단어. 사전에 안 나오는 Y-U-G-I 라고 하는 단어를 구글 버전으로 메인터런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않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됐나 봐. 그런데 그렇다 치자고 영어가 쉽더라고요. 나와 있는 한글로 써놓은 문장을 봐도 문장 되는 게 없어요. 앞으로 뭐든지 모르는 단어는 그냥 한국말대로 해서 영어 쓰면 되겠더라고요. 영어가 참 쉽더라고요. 그 논문을 보니까 지식인인데 학자인데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저도 논문 심사하면서 보면 내 논문 당선 문제였지만 비문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한글 잘 모르면서도 석박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야. 정말 글 못 쓴다 싶어서 내가 화가 나는 글들을 많이 봤어도 저런 김건혜 씨 논문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 도저히 어떻게 이걸 문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 중학교 졸업생도 그런 문장은 안 쓴다고 싶은 그런 문장들로 논문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사계 논문 인준서를 도장을 땅땅땅 찍었어. 그럼 보니까 한 사람 글지 채 같아. 조교가 다 쓰고 도장도 다 모아놓고 찍은 것 같아. 이거 위조란 말이야. 국민대 보소 난리 났어야죠. 사실 지. 국민대가 아니라 이 정도면 국민대학교 그다음에 해당 지도교수 심사위원 심사위원 전부 압수수삭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허위 발급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턴증명서는 사문서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인턴활동증명서는 그냥 요식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 다 집어넣은 때가 있었어. 받아주지도 않아. 점수에 넣지도 않아요. 다 그냥 요식이라는 거 아니까. 그런데 학위 논문은 이거 가지고 김건희 씨는 남의 논문 심사도 했고 강의도 했다고. 대학교 강의도 했고 특임교수도 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공문서예요. 학위 논문은. 교육부에 등록돼야 되는 공문서라고요. 공문서 위조죠. 위조나 다름없어. 그렇죠. 이건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학위 논문 된다고 도장 찍어주고 한 거면 이건 최강욱 씨에 비하면 100배 이상의 죄. 만약에 최강욱 씨는 유죄되는 논리라면 100년 나와야 되겠네요. 100배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으면 이런 게 문제될 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무식을 드러냈다면 이거는 파렴치를 드러낸 거죠.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염치 없고 양심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양심이 있다면 사람답다면 정치할 생각은 애초에 못했겠죠. 뭘 때문에 했느냐 이게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주의자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익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 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소통하기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